뭐 뒤져도 할걸요? 응 뒤져도 해 진짜로 그냥.. 그냥 이따가 조금 천천히 가다가 빠방 저희 대전대회 끝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민이랑 저랑 제가 잘못이지만 아쉬운 경기력으로 첫 경기에 말아먹으면서 예선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아직 내가 많이 벌었구나 그래서 느껴서 블랙배드민턴 센터라고 해서 박경민 코치가 화목에 저녁에 레슨을 한 곳에 왔습니다 그죠? 레슨 끝나고 왔는데 강민이는 배드민턴을 더 많이 치는거보다 체중관리를 좀 해내지 않을까 싶어서 체중관리요? 네 지방을 컷 자른다 칼로 자른다는건 아니고 혹시 컷 되는거에요? 근데요 그래서 야식 많이 먹잖아요 먹는거를 먹지 말라고 할수 없으니까 먹더라도 좀 이런거 같이 먹어주면 살이 부는걸 좀 막아준대 이걸 섭취하면서 하면 좋겠다 물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뉴티엠의 단백질 합성 잘되는거 운동전에 먹으면 오늘 운동했던 효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효율이 좀 좋겠죠 이거 하나 하나 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컷을 먹어야지 않을까 저도 많이 불었어요 전산을 따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하죠? 오늘 오늘은 제가 모르겠고 형님의 시합뛰는걸 보면 가끔씩 이제 형님 못한다 이런 말보다는 집중력이 부족하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뭔가 좀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박경민 코치도 또 형님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지만 좀 더 엄격하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컨셉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행복 민턴이었는데 형님한테 조금 더 센 코치 제가 또 안그래도 군대 생활할 때 조교 출신이었어 아 조교에서 네 조교 다 준비해왔거든요 뭐하는거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트레이닝 할건데 일단 원래 베인턴 시작하기 전에 엘리트들은 직접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스트레치를 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이제 예열을 몸에 예열을 시키기 위해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몸 푸는 시간이 있는데 항상 원래 평상시에는 이제 베인턴 치기 전에 그냥 저희는 신발끈 묶고 뭐 간단하게 팔 몇 번 흔들고 난다 치잖아요 그런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기 전에 엘리트들이 어떻게 훈련을 해왔는지 시작할 때 뭐 스트레칭 어 그리고 워밍업 워밍업 워밍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저희가 같이 해볼건데 어 먼저 어 스트레칭을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발목 잡고 하나 둘 셋 일곱 아홉 열 자 간단하게 팔도 좀 팔 스트레칭 하나 셋 넷 아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아 이렇게 이런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줘야되요 어 어 기분 안되요 그렇죠 바로 몸의 이 가벼운 느낌부터 달라진 않아요 자 다시 이제 팔꿈치를 땡기면서 자 목을 숙이고 있으면 안 돼 들어줘야 당겨집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워밍업 워밍업을 할건데 일단 스트레칭을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또 아까도 말하자면 워밍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조깅을 할건데 제가 박수를 치면 달려가서 한 번씩 왔다 찍고 다시 달려가서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한번 자 준비 고 갑시다 한 70포 어 이렇게 한번 저것도 너무 빨리 뛰는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다보면 신경전 심리전 자존심 싸움 내가 더 빨리 들어가야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자 두번 시작 아 힘드세요?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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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갑시다 엘리트 선수들은 이걸 매일 반복한다 매일 몸풀기 메일만 볼게요 메일 자 네번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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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빨리 자 자 됐지 자 자 앉아있으면 안돼요 다섯 번 다섯 번까지 해야지 다섯 번까지 해야지 다섯 번까지 해야지 자 빨리 저를 이겨야죠 빨리 빨리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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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오늘 처음이고 하니깐 너무 무리가지않게 힘들어요? 이제 뭔가 몸에 혈액순환이 되잖아 종민 벌써 한 1kg 빠졌어 일단 커트나 스맥시 하나 커트나 어디쪽? 랜덤 커트나 랜덤 아아아아아아 준비 타이트하게 커트하고 준비 바로 형의 문제점 영상보면 알겠지만 커트할때 나는 내가 먼저 하는거 형이 하는거 제가 이 말할려고 했습니다 홈 포지션이 왜있어 차고 나가야되는데 형은 지금 형이 하는거 내가 하는거 딱 잡아줘야지 자세를 충분히 으력 으력 순간 잡으러 그렇지 순간 잡으러 가서 quan타 잡으러 가운데 왔다 차고 Спасибо. 오케이 딱 아래들끼리 차고나가야돼 자 오케이 커트 커트 계속 하다가 올라가면 스매시 1 1 바로 준비 1 1 2 바로 그렇죠 1 2 바로 바꿔줘 그렇지 좋아 좋아 자 바꿉시다 여기 여기가 하나의 아이템존이라 생각해요 아이템존 툭 타 차고나와 1 1 2 1 2 3 커트 죽여 커트 더 살살 확 차고나와야돼 순간적으로 오른발로 밀어주면서 그렇지 힘든거 알겠는데 훈련이잖아 커트가 안죽어져 형 제가 우리가 형 이게 커트가 뒤에서 어쨌든 내가 커트를 하고 내가 공격권을 만들려고 커트를 하는거잖아요 근데 내가 커트를 한다고 해서 봉이 100%로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커트 자체가 길어지면은 커트립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은 상대가 할 수 있는게 뭐 드라이브 중간볼 헤어핀 언더 할 수 있는게 많죠 근데 형이 커트 자체를 짧게 놔버리면은 내가 할 수 있는건 앞에 그리고 언더밖에 없어요 웬만하면은 커트가 짧아지면서 더욱 커트가 짧아지면 더욱 올라오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올라올 볼들이 엄청 많아요 커트가 짧아지면 근데 형 커트들이 너무 길어 그쵸 어 조금만 더 죽여주고 흉조절을 해주면서 사고나오 그렇지 그렇지 봐봐요 어디까지 와요 길어지게 커트가 왠만하면은 서비스라는 안쪽에 떨어져야 돼요 커튼은 어 어 해봐 해봐 손 떼고 그렇지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힘내야 돼 힘내야 돼 으 으 으 힘든거 알지 힘든거 안돼 늘어지게 되면 상대한테 리듬도 일으켜 여기 가운데에서 아이템이 아이템 차고 나가주세요 차고 나가야 돼 한 줄 한 줄 호흡 안돼 안돼 왜 어디 아파요? 허리가 안아파도 방금처럼 갔어요? 이게 골반 자체가 빨라야되요 골반을 빨리 열어줘야되요 한 번에 쭉 열어줘야되요 오른쪽 골반을 한 번에 빼야되요 형님 그냥 나갈때 이렇게 나가요 다시 밀어 밀어야지 밀어 밀어야지 허리 많이 아파요? 오케이 오케이 커트 죽이는거 까먹지 말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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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이 아 자 에판절 앞에서 춥달에 보이기 천천히 해주다가 내가 중간볼 줄게 형이 내가 중간볼 줬을때 형이 잡지 말고 유철희는 중간 볼 처리할 수 있겠어 아 일단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내가 숏드라이브 이렇게 했다가 너한테 주라고? 어 내가 그 중간 볼 줄게 중간 볼 주면 유철희한테 앞에서 숏드라이브 하다가 제가 중간 볼 주면은 형이 중간 볼 처리하는거에요 뭐 커트로 놔도 되고 드라이브 쳐도 되고 알겠죠? 저희가 이게 제일 문제였으니까 있을때 내가 반대로 맞아야 돼 너무 전진하려고 하지말고 방금 이거 뭐 처리한거에요? 네? 조 드라이브 형 확실하게 해줘야지 때려도 되죠 드라이브 해도 되고 형이 하고싶은거 이럴때 어떻게 해야돼? 이제 형님이 앞에 봐야지 반대는 내가 라켓 들고 있을거니까 허리 허리? 괜찮아 허리? 준비해야 돼 형 이런거 준비해줘야되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굿 커트도 놔도 돼요 형 봐봐요 이런게 엄청 많아요 이런게 알죠 뭔지 알죠 형 그리고 형이 뭐 형은 알잖아요 형이 드라이브 치는지 드라이브 치든 커트를 하든 형은 알잖아요 내가 뭘 할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형이 커트를 놓을거면 파트너 때 신호를 주면 파트너는 더 편하죠 내가 뭐 커트를 하려고 하면 앞에 앞에 하면 주거코 치면 저절로 앞으로 붙겠죠 네? 둘 둘 하나 앞에 그렇지 그런 콜 근데 그냥 집중해줘야되요 중간 볼 소리 앞에 이것도 알죠 네 그렇죠 굿 너무 길게 좀 많이 길다 그래도 요정도 요정도가 베스트 앞에 아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안 뜨는게 먼저예요 알겠죠 일단 안 뜨는게 먼저 아 둘 컨트롤 컨트롤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잡을 수 있을때 잡을거예요 하나 둘 둘 준비 하나 둘 아 너 최대한 그냥 대놓고 놓아버리면 안되니까 하나 둘 그렇지 이런식으로 가야지 공 자체가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밸런스 잡아요 위처리요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내가 가마는 반대 봐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그렇지 어 중간 벌이를 먼저 생각하고 뒤에 가도 믿지 않아요 알겠죠 중간 벌이를 먼저 하고 뒤로 가면은 그때 빨리 아까처럼 저희가 뒤에 연습했던 것처럼 중국코시를 알려준 것처럼 como 차고 나가는거 알죠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 너무 앞으로 들어올려 하지 말고 알겠죠? 바로 뒤에 생각해주고 뒤에도 생각해야 돼요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놓치는 것도 생각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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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이 내가 어느 정도 여의 있고 그런 공들은 때려줘도 좋아요 너무 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중간 볼에 중간 볼 위치에서 내가 공이 여유있게 떴을 때는 거기서 때리면 엄청 위협적이잖아요 그래도 중간에서 때린 것처럼 중간에서 때리면 상대방이 더 불안해할 수도 있고 너무 여유있게 떴을 때는 때려줘도 좋아요 받기 힘들어 중간에서 여유있게 내가 잡았을 때는 자 앞에 그렇지 가야죠 가야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앞으로만 가려고 하지마요 공이 쭉쭉 뻗어나가는 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갈려고 해야지 그냥 중간 볼 갔는데 내가 앞으로 들어가버리면 공이 쭉 뻗어나가버리면 더 범위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잘 캐치하고 가야죠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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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떴어 이러면은 이제 상대가 이게 가봐요 형 제가 말했잖아요 방금 그렇죠 저쪽으로 갔어요 딱 사이드 사이드쪽 사이드쪽으로 갔을 때는 제가 말했잖아요 굳이 끌고 올 필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다가 안뜨기 주면 돼요 컨트롤 근데 상대가 이렇게 형이 계속 커트를 해요 만약에 형이 커트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커트를 하다보면은 이 중간 볼 자체에서 떴을 때 커트를 하다보면은 내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많이 가버리면은 형도 어느정도 느끼잖아요 내가 커트를 놓으면은 상대가 전진한다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커트 위치에서 내가 날라가서 커트 위치에서 한번씩 이렇게 때려줘도 돼 물 어? 그리고 다시 그냥 커트 이제 그럴 때는 한번씩 섞어주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된다 이거 그냥 그대로 커트 가는 위치에서 거기서 때려줘야 돼 그래서 커트를 하냐 여기서 드라이브를 해버리냐 일단은 일단은 커트할 때 커트해요 1 1 1 1 2 1 2 2 2 3 2 2 3 2 3 2 3 2 3 3 3 3 3 4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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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6 7 8 8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2 13 15 16 16 17 16 16 18 지금 다시 해보세요 주구침이 여기로 쏠렸어요 쏠렸어요 그럼 쏠리면은 이 쏠린 순간 내가 여기로 오겠죠? 그러면은 파트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그렇죠 여기 가운데 있겠죠? 이렇게 쏠린 순간 내가 근데 이렇게 쳤어요 어쨌든 그럼 여기서 유철의 향이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세게 때려봐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세게 때리려고 하면은 그냥 공 자체가 여기 중간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세게 때리지 말고 그냥 잡아줘 봐요 그냥 여기서 사이드 보고 잡아줘 봐요 사이드 보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 내가 여기서 헤어핀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헤어핀하고 긁어 그러면은 형한테 가면은 굳이 거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줄 필요 없고 거기서 그냥 그냥 이렇게 바깥쪽으로 주면 돼요 바깥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 그런 느낌처럼 그냥 바깥쪽으로 주면 된단 말이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이게 내가 급하다 보니까 앞에서 숏드라이브를 해도 그냥 나한테 뜨면은 그냥 막 때려버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뒤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숏드라이브 하고 있다가 나한테 뜨면은 그때 그냥 그냥 이렇게 사이드만 봐도 엄청 위협적인데 상대가 막 힘들죠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처리해줘야 돼요 중간 볼 다시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다시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사이드버거 때려줘도 좋아요 자 준비 유철이 형 너무 앞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너무 앞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제가 뒤에를 없애다 보니까 너무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형이 허리가 됐으면 제가 뒤에까지 같이 줬는데 허리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근데 뒤에를 아무리 배제해놓고 봐도 너무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안되지 뒤에도 줄면 안되면 뒤에도 줄게 그렇지 가야돼 유철이 형 준비해요 준비 뒤에서 같이 준비해요 빨리 차야지 빨리 차야지 아 그렇지 이럴때 앞에서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뒤에서 커버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잡을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반대쪽이 빨리 비잖아요 빨리 가져야돼 빨리 같이 움직여야지 같이 움직여야지 같이 움직여야지 템포 맞춰요 윤철이 형 아 쏘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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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형 와봐요 타입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중간 불을 여기서 준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준거잖아요 여기서 줬을때 제가 중간 불을 줬을때 여기서 주면은 제가 중간 불을 주고 제가 다시 뒤로 빠질거같아요 안 빠지죠 그 상태에서 커트롤을 놓는다는거는 내가 그만큼 커트롤에 컨트롤이 자신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상태에서 중간 볼을 줬잖아요 거기서 지금 커트가 떠버리면 나는 그냥 점프 한 번이면 그냥 푸쉬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중간 볼을 상대방이 줬을 때 그때 더 컨트롤, 그때 더 안뜨게 하려고 그런 스트로크를 해야지 집중, 집중, 할 수 있어 형 형이 이런 중간볼만 커버해 준다면 훨씬 좋아진단 말이야, A 조회지 그래, 형 갈 수 있잖아요, 허리가 지금 아파서 갈 수 있잖아 내가 여기 직선에서 하고 있다가 내 파트너가 직선에서 하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왔을 경우 중간 볼에서 거기서는 그대로 직선 쭉 밀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세게 때리려고 하다 보면 직선 쭉 못 밀어요 그러다 보면 가운데,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스윙이 크게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결대로 앞에서 그렇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진짜 공이 만약에 가다가 만약에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떴어 이런 건 때려야지, 이런 거는 그냥 가져가야죠 완전 결정타로 뭔 말인지 알죠? 이해했죠? 다시 해야지? give it away 해iens Seattle 집중 소리 multi 대ai 그렇지 Forces 잘했어 ..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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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물에다 가 가 회 8 좀만 더 눌러줘요 그렇지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고 모든 코치님들이 똑같이 이거는 누구에게나 보이는 단점이었어요 시작하자마자 경민이랑 제가 똑같이 멈췄던 게 이 지적하려고 바로 스타트 했잖아요 처음에 바로 스타트 하자거든요 그리고 또 준혁이랑 이런 박주호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이랑 차이가 돼 뒤에서 잘하는 친구랑 나같이 정박자인 친구들이랑 차이가 돼 확 차고 나가는 스텝 뒤조도 할걸요? 뒤조도 해 진짜로 그냥 있다가 조금 천천히 가다가 왜 못해 그게 스플릿 스텝이잖아 스플릿 스텝이네 거기에서 차고 나가는 거에서 스플릿 스텝에 더 추가된 게 더 폭발적인 힘으로 이용하는 건데 내가 아예 안 돼요? 응 더 이상 보면 알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저랑 저도 멈출 뭐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박경희 코치가 그냥 멈추잖아요 하다 멈추고 제가 형 차고 나가야지 박경희 코치가 제가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랬잖아 그렇게 차고 나가야 조금 더 위협적이고 그리고 그런 공 자체가 낮게 왔을 때 차고 나가는 스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차고 나가야 그 낮게 온 거에 내가 타이밍을 맞춰서 때릴 수 있는데 그냥 정박자로 가버리면은 그냥 스매시 속도도 정박자고 어? 내가 빠방 차고 나가야 팡! 때리는데 빠방 빠방을 안 차고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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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리듬 다 익히고 대각으로 바로 맞는 거지 아니면 진짜 상대방이 생각할 게 정말 많아 응 그러면 이제 솔직히 두 눈으로 봤을 때는 형님이 자리 파트너 탓으로 되거든 근데 사실상 그게 형님 탓이거든 응 하면 되겠지 계속? 아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근데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서 안 되는 거 같던데 응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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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진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컨트롤을 가라니까요 차고 났을 때 응 차고 났을 때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공을 정확하게 치면서 눌러야 돼 공을 눌러요 눌러 이렇게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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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차고 났을 때 아니지 라켓 면을 세워야지 열심히 해요 뭐해요 이게 오늘 봤는데 진짜 스매시가 아니 스매시가 아니라 아니 뭐 스매시가 약한 거는 뭐 굴릴 수 있어 나도 뭐 약하니까 아니 사람이 스매시가 약할 순 있죠 네 사람 자체가 스매시 스매시 파워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어? 근데 스매시는 스매시는 파워가 내가 진짜 막 엄청 세지고 싶어도 어느정도 내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컨트롤 중인 부분에서는 내가 연습을 계속 하다보면은 이거는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돼요 네 그쵸 어? 내가 헤어핀이 헤어핀을 했는데 이만큼 떠요 어? 근데 내가 계속 연습을 해요 헤어핀을 어? 헤어핀을 연습을 하다보면은 헤어핀이 안 뜰 때가 있잖아요 어? 그런 것도 이제 연습하다보면 되는데 아무리 내가 진짜 세게 때리는 거 자체는 뒤에서 어디 스매시 속도를 세게 때린다는 거는 그건 아무리 연습을 해도 내가 뭐 코스가 좋아지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내 파워가 진짜 막 어? 뭐 갑자기 내가 박주호 코치님처럼 그렇게 때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컨트롤 연습을 하면서 내가 공을 더 전보다 더 눌러줘야겠다 내가 박주호 코치님처럼 컨트롤을 더 눌러줘야겠다 이건 연습하면 되잖아 어? 형님 다른 장점을 끌고 가봐요 이 UTM 이 두 가지 저희가 지금 밴드리코 구독자들 한에서 어?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공농구매 그래서 56% 이상 할인된다고 해요 뭐 운동화에 단백질 섭취 어려우신 분들이나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셔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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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